수영장이 매우 큽니다 수영장이고요 이와 같이 베드들이 있습니다 오늘 날이 뜨겁습니다 수영장을 한바퀴 돌겠습니다 수영장이 매우 큽니다 우측에는 피트니스 클럽이 위치합니다 위에 호텔들이 보이고요 수영장 깊이는 1m 20cm입니다 파라솔과 비치체어가 있고요 수영장이 매우 큽니다 수영장이 매우 크고요 우측에는 피트니스 클럽 비치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요 건물 한번 볼까요 리노베이션을 워낙 잘해놔서 아주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입니다 Yuni 자 깊이는 1미터 20cm입니다 자 왼쪽에는 키즈프리입니다 키즈프리구요 우측이 성인들 1미터 20이구요 어린이 키즈풀은 80cm 입니다 이게 어린이 키즈풀이구요 히트니스 클럽과 스윙풀 소개입니다 24시간 운영합니다 히트니스 클럽입니다 프론트 데스크 히트니스 클럽입니다 자 기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구는 라이프 히트니스 구요 고급 기종입니다 라이프 히트니스 하고 스타트랙 기종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매우 큰 겁니다 방콕 히트니스 클럽에서 상당히 큰 편에서 갑니다 자 기구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수영장을 바라보면서 달리기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즘 요가가 다 바람이 불었죠 기구들은 라이프 히트니스 하고 스타트랙입니다 고급 기종입니다 탁구대도 있습니다 탁구대도 있구요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과 수영장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겸 사우나 짝구지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샤워 이렇게 세멘트가 있구요 우측에는 이렇게 변기가 있습니다 자 짝구지 지금 짝구지가 앞에 보이구요 그 앞에 이렇게 스팀 사우나 기기가 보입니다 자 안쪽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구요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도 이렇게 샤워 시설이 있구요 운동하고 나서 볼일 보기엔 아주 환상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로커드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 뷰아 속에는 다른 호텔에서 볼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 레인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칠 수 있는 연습장이 골프 연습장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호텔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시설이죠 방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골프 이렇게 연습 공 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골프 레인지입니다 두면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